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7년도 3월 25번 문제, 어휘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이 어휘문제 마찬가지로 서로 항상 반여 골라내는 거 이제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미안합니다. 자, 처음부터 봐 볼게요. 새로운 기술은요,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죠? new interactions, 새로운, 그렇죠, 교류와 상호작용과 and cultural rules, 뭐예요? 그렇죠, 문화적 규칙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as, 뭐뭐함에 따라, a new way to encourage TV viewing, 자, 새로운 TV 보는 법을 강조함에 따라요. 소셜 텔레비전은요, 소셜 텔레비전 시스템은요, 이제 가능하게 합니다. 뭘 가능하게 하죠? 그렇죠, 사회적 interaction,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구 가네요? among TV viewers, TV를 보는 시청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in different locations,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데도요, 있는 사람들이.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러한 시스템스는요,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to build a greater sense of, 자,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데 연결을 시켜줘요. 그렇죠, 자, 이러한 연결을 시켜주면 당연히 connectedness가 되겠어요, isolation이 되겠어요. 어, 선생님, connection, 자,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죠? 연결성을 길러준다는 겁니다. 누구 가네요? among TV using friends, TV를 사용하는 친구들 가네요. 괜찮나요? 네, 계속 가볼게요. 자, 하나의, one field study, 어떤 분야의 연구는요, focused on, 자, 집중했답니다. 어떻게 다섯 명의 친구와 between the age of 30 to 36, 뭐예요? 서른 살부터 서른 여섯 살 사이의 친구들이요, communicated, 소통하는지, 뭐 하는 동안이요? while watching TV, TV를 보면서, 어디 있어요? at their homes, 그들의 집에서, 즉, 지금 집에서 친구들이 각각 다른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technology, 어떤 거예요? 그렇죠,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allowed, 허락했습니다. 자, forbade, forbade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allow만 알면 괜찮으니까. 자, allow, 허락했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그렇죠, 가로 막았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technology, 기술이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to see, 보도록 만들었어요. which of the friends were watching TV? 어떤 친구들이 TV를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what they were watching,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기술이 막아줬을까요? 허락해줬을까요? 당연히 허락해줬겠죠. 지금 연결성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allowed 했습니다. 그들은요, chose, 골랐어요. how to communicate, 어떻게 소통할지. via social television, via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인데요. social television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할지 골랐다고 하는데요. whether through voice, 음성을 통해서 소통할지, or text chat, chatting, 그렇죠. 문자를 통해서 소통할지를 고르도록 했어요. the study showed, 보여줬습니다. a strong preference, 굉장히 강한 선호도를 보여줬어요. 뭐에 대한? for text, over voice. 자, prefer A, over B 하면 뭘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뭘 더 좋아해요?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문자로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뭐보다? 그렇죠, 음성으로 하는 것보다요. user, 사용자들은요, offer two key reasons.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공했답니다. 보여줬답니다. for, 뭘 위해서요? disliking, 싫어하는 거. favoring은 좋아하는 건데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위에 좋아한다는 거 나왔죠? 당연히 favor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preference가 둘 중에 뭘 더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겠죠? 뒤에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text chat은요, required, 요구합니다. less effort, 더 적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요. and, 집중도도 낮아도 되고요. and, was more enjoyable, 더 즐겁네요. 뭐보다? than, voice chat보다 더 즐겁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텍스트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밑에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이렇게 어법, 어법, 미안해요. 어휘 문제를요, 끝까지 읽어보고 이렇게 잘 선택을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단어를 모르니까 혹은 한 단어를 잘 몰라서 둘 다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하게 되니까 문제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읽어보고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고 그게 연결성을 찾으면 금방금방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단어를 모르거나요. 어, 문장이 좀 어렵다 하는 것들은 우리 마더통 책 뒤에 굉장히 세세하게 잘 되어 있죠. 그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날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